흡수식 냉동기, 냉매 흡수식 조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씁니다 냉매를 암모니아로 썼으면 흡수제 못 쓴다, 물이죠 물은 최적으로 약 800 내지 900배 암모니아를 용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것은 흡수식 어떤 냉동기, 흡수식에 있어서 옛날 거, 지금 이거 안 씁니다 지금은 뭘 쓴다, 물을 냉매로 쓰면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 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냉매로 쓰면 흡수제 뭘 쓴다, 물을 쓰는 거죠 반면에 물을 냉매로 쓰게 되면 흡수제 뭘 쓴다, 리튬 브로마이드 써야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것을 냈습니다 답은 2번이죠 물을 냉매로 쓰면 흡수제 뭘 써야 된다, 리튬 브로마이드 써야죠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24번 갑니다 경과 밀폐 용기 안에 압력이 100kPa, 최적이 1루베, 온도 20도 상태로 있다 용기를 가열해 압력이 얼마 나왔어요? 150대였다 최종 상태의 온도와 가열량은 일단은 뭐가 되냐? 용기 자체가 같으니까 최적이 같다는 얘기죠 V1과 V2가 같아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법칙이다? 샤르의 법칙에서 T1분의 P1은 T2분의 P2 보이시아의 법칙에서 최적이 같으니까 그럼 처음에 온도가 몇 도가 나왔냐면 20도, 절대 온도로 얼마? 293 왜? 절대 온도 K는 어떻게 구한다? 273 플러스 섭씨 온도니까 293, 20대입하면 그때 압력이 얼마나 세? 100 이꼬로 온도 두 번째, 얼마가 됐냐면 최종 상태 온도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T2는 압력은 얼마가 됐다? 150이 됐네요 서로 대각선은 곱한 게 같죠? T2는 100분의 293 곱하기 150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온다? 439.5도 K 439.5도, 439.7도 나오는 이거네요 두 개의 온도가 같으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되네요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가열량을 구하면 됩니다 가열량 Q이꼬로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티근 G가 뭐예요? 질량이에요 지금 kg 얘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지 역시 PV이 꼬로 GRT에서 G를 구하자는 G는 RT분의 PV입니다 R이 기체 상수입니다 0.28C 단위 생략할게요 곱하기 처음 거니까 온도 얼마? 20도 절도 온도로 293 이때 압력이 얼마 나왔으니까? 100 곱하기 최적 0점 최적이 얼마 나왔었냐면 최적이 1이네요 미안합니다 1 자 이거 계산기 눌러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나온 이 값이 얼마 나온다? 1.189kg 가열량 Q는 1.189kg 곱하기 B열 0.717 온도 몇 도였어요? 처음 거 293 나중에 온도 493.5도 나왔잖아요 439.5 마이너스 293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나온 값이 약 얼마 나온다? 124.9 그래서 키로줄이 되네요 나온 값이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것은 보일시할 법칙 하나 했고 이상기체 상태 방지 역시 구해서 GcΔT로 풀어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낸 겁니다 답은 4번 정답 됐고요 25번 갑니다 밀폐기에서 기체 압력이 500kPa 최적이 0.15에서 0.7로 옮겨왔다는 얘기네요 내부에너지 증가는 몇 키로줄인가 하고는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조금 많이 헷갈렸는데 내부에너지 증가가 60키로줄입니다 그러니까 엔탈피 값은 필요 없고 외부에너지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W는 500kPa니까 키로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0.7 마이너스 0.2 르베 하고 나오면 이게 르베네요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딱 되면서 단위가 미터가 되죠 키로 뉴턴 미터니까 키로줄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250 키로줄 이게 외부에너지죠 총 엔탈피를 따지면 두 개 합치면 310이 나오죠 엔탈피로 얘기했을 때는 바로 310이 있지만 외부에너지 증가가 나왔고 걔가 한 일은 외부에너지만 따지니까 얼마 나온다? 250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2 르베